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스티브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공략 여러분들 내가 사전에 스티브로 뭐가 힘드냐? 스티브가 뭐가 힘드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것들이 카운터가 아니면 압박이 빡세고 그러니까 솔직히 카운터도 킥쿡 같은거 내밀라 그러면 다 킥쿡 카운터 놔요. 그래가지고 힘들다 라고 하시잖아요 스티브가 이기기, 화랑이 이기기 힘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내가 지고 있을 때 즉 스티브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스티브가 내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역전을 당할 덕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티브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스티브에게 역전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스티브는 왜냐면 스티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끼우는 기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티브는 일단은 내밀지는 않아 내밀어봐야 뒤로 당기면서 내밀 수 있는 킥쿡 같은거나 아니면 기용권 같은거나 이런 것들을 내밀고 거의 내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스티브가 내밀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냐?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스티브가 내밀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킥쿡입니다 킥쿡 킥쿡은 여러분들 킥쿡 같은 경우에는 뒤로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만 들으면 킥쿡이잖아 그리고 클리커가 바로잡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킥쿡 같은 경우에는 킥쿡 하고 나서 앉는데 프레임이 조금 있어요 킥쿡을 하고 나자마자 앉는데 프레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킥쿡을 하고 나서 우리가 스티브가 내밀는 것보다 화랑이 내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원잽을 내밀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스티브가 킥쿡을 내밀고 뭐 이렇게 내밀었다 이렇게 내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밀었어요 보통 이렇게 내밀었다 가드를 하고 이렇게 끊어주면 돼 끊어주면 돼 이렇게 끊어주면 돼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킥쿡에서 파생되는 기술 파생되는 기술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데미지 싸움입니다 요 기술이 보통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 기술을 많이 쓰잖아요 요 기술보다는 요 기술을 많이 쓰는데 요 기술은 보고 루즈 쇼플을 딜케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데미지 싸움을 하는 거야 앉아있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호커탱이라는 요 기술만 맞는데 맞아봐야 데미지 별로 안 달아 구 밖에 안 달아 구 보이시죠? 아 이게 구다는 거 맞나? 봤을 때는 이거 데미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카운터가 나지 않는 이상은 추가 타도 없고요 그냥 앉아있는 거야 딱 내밀면 보통은 이 기술이 나오든지 이 기술이 나와 보통은 이렇게 압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내밀죠 잘 생각해보세요 스티브 하는 사람들 보통 내밀죠 근데 보통 뭐 내미냐 높은 확률로 자기가 플러스가 있는 이 기술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술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가 플리커를 잡고 나서 플리커잼이 나온다 싶으면 플리커잼이 나온다 싶으면 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딜켈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호밍이다 보니까 다른 건 안 써야 돼 그냥 무조건 앉는 건 안 돼 왜냐면은 요거 내르지 있는 것도 가끔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데미지 싸움으로 일단 나가야 돼 왜냐면은 스티브에게 크게 때릴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티브에게 또 우리가 또 치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스티브도 왔다갔다 하면서 나오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거 많이 내밀죠 이거 많이 내밀죠 이거는 거리 자체를 안 줘야 됩니다 한 요정도의 거리면 딱 닿는 딱 요런 거리잖아 한 요정도의 거리에서 딱 들어오려고 하는 찰나 딱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찰나 있죠 예를 들면 한 요정도 거리지 딱 거치면은 바로 내밀어줘야 돼 이걸 롤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용거에 다 나오면은 대부분 쓰면서 쓰면서 뭐합니까 덕킹을 하잖아 덕킹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더 왼포를 막기가 힘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저 거리를 항상 주면 안 돼 그래서 화랑하고 스티브하고 싸우기 가장 좋은 거리가 어디냐고 얘기를 하면 딱 요거리에요 딱 거칠 수 있는 요거리 항상 요거리를 어느정도의 유지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 찰나 요거리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야 스티브가 앞으로 오면 뒤로 가고 스티브가 뒤로 가면 그 거리를 맞춰가면서 계속 거리 유지를 해줘야 돼요 한 요정도 거리에서 왔다갔다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서 한 번씩 노려주는 거야 뭐 말해줘야겠죠 웰프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걸 내밀 수 밖에 없게 압박을 상대방이 뒤로 간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뒤로 가면 그만큼 앞으로 가줘야 돼 앞으로 가주고 상대방이 앞으로 오면 조금 뒤로 가주고 요렇게 해서 한 요정도의 거리를 딱 기용권을 허칠만한 요정도의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스티브가 공격하기가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스티브가 굉장히 무리해서 들어왔을 때 내가 원투 같은 걸로 먼저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기다렸다가 원투만 해도 되고 원투만 해도 되고 원투만 해서 압박을 해도 돼 요런 것들도 일단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티브하고 싸움의 포인트가 뭐다 스티브도 요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이걸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원투원으로도 들어올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있죠 가까이 뭔가 에너지 없을 때 시간 끌려고 따다다닥 이렇게 내밀 사람 있잖아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끄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캐치를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움직여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나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언제 나올지 몰라 하지만 내가 상대방이 나올 것 같은 타이밍에 항상 반시계를 딱 유지해줘야 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투가 나오려는 찰나를 계산을 해서 원투가 나오면 어퍼를 때려줘야 돼 거리 유지를 딱 해주다가 나도 움직이고 있겠죠 상대방도 움직이고 있지만 항상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원투원투나 원투 들어왔을 때 팽을 해가지고 어퍼를 때리는 걸 항상 기본으로 해줘야 돼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오려고 할 때 오르노퍼를 지르면 어떤 것이 취약하냐면 대쉬 킥쿡에 굉장히 치유까지 이렇게 딱 하면 내가 들어가다가 뭔가 딱 내밀려고 하는데 풀라 잡거나 아니면 원투가 내밀려고 하는데 먼저 딱 킥쿡을 먼저 대쉬해가지고 킥쿡을 때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 맞아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고생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 뭐야 이거 이거는 무조건 보고 뒤로 땡기고 있다가도 뭔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두 번 위빙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백두산으로 그냥 먼저 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밀어졌나 이렇게 내밀어졌나 이렇게 내밀어졌나 똑같은 내밀어 한 번이 지나갔다 하면 무조건 내밀는 거야 뒤로 땡기고 있다가 둘 다 돼 둘 다 둘 다 파해가 되니까 이지선다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딱 땡기고 있다가 뭔가 다음 타이밍이 나오면 백두산 딱 내밀어졌나 그래서 파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백두산을 맞췄다면 바로 또 공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거리가 딱 유지되고 나면 한 이정도 또 킥국 거리를 또 유지해주는 거지 요정도 거리 터치는 거리 주의하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첫 번째 킥국 거리를 주지 않는다 킥국을 가드를 했다면 원잽으로 끊어준다 원잽으로 끊어줍니다 자세를 풀어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킥국을 가드했으면 원잽 끊어주고 그 다음에 기용권 거리를 주면 안 된다 기용권을 가드하는 거리 혹시나 가드를 했다면 가장 좋은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세를 빨리 풀어줘야되요 이렇게 하면 보통 이거를 쓰면 가드가 되거든요 이렇게 빨리 풀어줘야되요 압박하지 말라고 그냥 빨리 깔아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거 다음에 심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카운터 맞으라고 들어오는 것을 안전하게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킥 기용권 거리를 안주는 것 기용권 거리를 안주는 것 그리고 패턴들 특정 패턴들 특정 패턴이 뭐 있습니까 원투 원투 이런거 이런거 당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끊어줘야되요 어 바로 끊어줘야되요 혹시나 만약에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냥 14딜캐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시어코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이니까 아 14딜캐를 꼭 해줘야되요 기용권 적행 시어코드 마찬가지지만 그냥 외너프하면은 모든 것이 파일가 됩니다 뭐 이렇게 피해도 되지만 혹시나 뭐 뭐 다른 기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딜캐 같은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하지만 저런 지금 만큼 특정 상황들 원투를 시계방향으로 피하고 때리는 거든지 디엉건 거리 안주는 거 어 그 다음에 아까전에 그 뭐냐 가불기 가불기 있죠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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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둘 다 백두산으로 파야된다는 거 어 고런것 좀 앓고 들어가면은 조금 수월하게 겜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백두산 카운터에서 콤보가 낙법이 안쳐야지만 가능하죠 낙법 안치면 이렇게 콤보 띄울 수 있어요 하여튼 스티브하고 싸우는 데는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싸우시면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뭐 근데 더 이상의 스티브가 저거 말고 하는게 별로 없어 특정 패턴들은 말그대로 패턴이에요 맞아보면 다 알아 아 아 아 이거 객이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상당히 피곤아 맞으면서 배우는 게 나아요 저거는 스티브의 기본적인 운영법을 파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브하고 싸울 때 요렇게 좀 하면은 어 조금 더 수월하게 싸울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어 스티브하고 싸우는데 조금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